공격이 심해졌어.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야 이거 뭐야? 알도 있고 개미도 있고 야 개미 친구들 반갑다. 나 연가시야. 자 지금 꼬리까지 다 들어왔고요. 개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양모학사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뭘까요? 개미 키트에 이 친구들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계곡 물에서도 살고 사마귀 몸에서도 살고 여치몸에서도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연가시 녀석들인데요. 개미 집에 연가시가 침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로 한번 투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살아 숨 쉰다. 보이시죠 여러분도 움직이는 거?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생활하는데요. 바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자 연가시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 굴은 처음이지 연가시야. 몸을 갑자기 쫙 펼치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양 박사가 개미 집에 연가시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간다. 지금 개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여기가 개미가 노는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장에 이상한 생물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가시도 여기 이제 개미집 구멍으로 데리고 갈지 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병정개미가 출동하지 않고 일개미만 지금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자 갑자기 연가시가 큰 움직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연가시가 갑자기 개미집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여기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자 요거 살짝 열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지금 연가시가 개미 본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 개미 본진에 들어가니까 개미들이 더 활발적으로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가시의 긴 몸을 이용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여왕개미가 살 수도 있는 공간이라서 여왕개미도 살짝쿵 출동할 것 같은데. 자 개미집에 다양한 생물을 넣어봤는데 개미집까지 들어가는 생물은 처음입니다. 와 이거 이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개미들이 큰 공격은 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인데? 어 먹이인가? 먹이가 들어왔나? 어 그렇게 심하게 공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 연가시! 그때 그 순간 지금 연가시가 긴고 유연한 몸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왕개미굴로 갑니다. 음 거의 내시경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내시경 카메라가 돼버려가지고 개미집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 연가시가 여기 알방까지 갈지 자 지금 개미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연가시의 몸통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 친구. 개미굴에 진짜 대왕인 여왕개미가 출동하면서 지금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어 이건 많이 보던 곤충인데? 자 그리고 개미가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 연가시가 여왕개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개미들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왕개미가 있는 곳에는 알과 고취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미들이 지켜야겠죠. 근데 또 이 친입자가 나타나니까 알과 고취들을 아까 다른 방으로 이 옆에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가시 특성상 이렇게 좁은 곳을 들어가기에 최적화된 몸이라서 아주 그냥 잘 들어갑니다. 개미가 있든 없든 자기 갈 길은 간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죠? 자 드디어 연가시가 모든 몸을 개미굴로 이동 시켰습니다. 자 쭉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개미들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절대 허락해주는 눈치는 아니야. 어 여기서 엄청 싸우네. 여기가 이제 그 선이라고 할 수 있지. 선은 넘지 말자 이런 느낌. 선을 넘지 말자고 하는데 이제 선 넘는 연가시입니다. 자 살짝쿵 한번 빼보려고 해도 이제 못 빼요. 이거를 열어야 돼. 이거를 열면 개미들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꼬리 있으면 한번 쭉 빼날라 했는데 연가시가 이제 슬 약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현재 개미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시 구멍을 빠져나올지 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여왕개미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왕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진짜 필사적으로 지금 깨물고 있지만 개미의 턱으로는 연가시를 잘라먹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여치를 좀 한번 넣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여치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연가시는 먹을 수 없는 곤충 같습니다. 개미들한테는. 연가시가 진짜 무적의 곤충이고 다른 곤충 몸에도 기생하고 공격이 심하고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연가시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영왕개미가 있고 고치방으로 들어갔어. 야 이거 뭐야 알도 있고 개미도 있고 야 개미 친구들 반갑다. 나 연가시야 하는 눈치인데요. 거의 뭐 내시경 카메라 같아요. 어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오듯이 쫙 들어오는데 자 지금 꼬리까지 다 들어왔고요. 개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연가시가 온 이 부분에 지금 고치를 막 옮기고 있어요. 난리났다 난리났다. 야 빨리 옮기자 옮기자. 아 생각보다 연가시가 뭐 공격력이 있거나 그런 벌레가 아니다 보니까 개미들도 뭐 그렇게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병정개미 나타나서 물어뜯고 있는데 아 뭐 실례한데 터부로 공격해도 당황하고 있어요. 병정개미 당황하고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막 개미가 물듯이 그렇게 물어도 와 드디어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연가시 다시 얼굴이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연가시가 개미 고치들을 건드리니까 개미 고치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자 양 박사가 한 시간 정도 연가시 관찰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입구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개미의 공격을 받아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가지고 야 이 친구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끌렀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닫았어요 바로? 어 바로 닫았어요. 양 박사 못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시들 이대로 두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미가 다치기 전에 빨리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윤박사가 꺼내 연가시 근데 이 친구들 특이한 게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개미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개미집에 연가시가 침입한다면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